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이에요 야, 자연관계 처음 못해 와, 이렇게 발매 전에 뵙는 건 처음이네 더 뒤로 가득 발매 전 주어져요 오늘이야! 오늘이야! 아, 진짜! 배 나온다 어, 갑자기 해치지 너무 슬퍼치 너무 슬퍼치는데? 너무 슬퍼치 너무 슬퍼치 어때요? 페이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었거든요 퍼포먼스 어땠어요? 그리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잠깐만 아, 너무 슬퍼 아,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도 알고 싶어 왜? 나도 알고 싶어 나와봐 응 올라와봐 올라와봐 너가 우리 생각하는데 왜? 아니,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잘 모지구나 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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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음료를 드릴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끝났습니다 저희 각자 핀한 메뉴가 있으니까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 스타일대로 다 알아서 맞아요 다 알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핀스박이 형도 이거 진짜 다 진짜 다르게 생겼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웃겨 귀여워서 어이없다 귀여워 귀여워 어? 좋아요 좋아요 가져가고 싶어 알겠다 두개째를 하고 있어 응 응 어? 근데 진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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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으니까 내 자식 같아요 진짜 저 애정이야 이거 이름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쿠쿠입니다 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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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 안 할 것 같다고 네 오래가 안 할 것 같다고 사쿠쿠 저는 드하롱 드하롱 우리 아내 둘 다 아내 전요 프리몽이에요 프리몽 저녁 몽즈 흐리몽 저는 홍삐피입니다 홍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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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퍼포먼스도 음악도 새로운데 그럼 가지 전? 다들 스타일링 너무 좋지 않나요? 머리 색깔이 다 바뀌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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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화려해요 저 되게 검게잡으로 오늘 번개를 맞고갔습니다 맞아요 동ST100 네 새벽이 맞고왔어요 맞아요 근데 채영씨가 해줬잖아요 양갈랩 네 맞다! 맞다였어요 네 오늘 한거에요 오케이 귀여워 양포 양포 아니 저희 인간극장 찍은거 다 보셨어요? 네 오늘 모든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오늘은 안돼 아 오늘은 안돼요? 네 회사쪽으로 오늘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음주 다음주 저도 아무래도 음방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안 돼 음방에서 못하지 음방에서 못하지 음방에서 못하지 퍼런스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록 할게요 내 퍼런스를 몇가지 찾았거든요 이미 빠르다 퍼런스를 찾으셨어요? 네 지금 어딜까? 찍을만큼 찍은거 같은데 본인이 하시는거에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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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시피 해볼게요 맞아요 아 뭐지? 코메라 아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코메라 아균 코메라 아균 코메라 아균 해드리겠지 이거 하셔야 돼요 꾸려야 될 것 같애 언니가 꼭 미션 수인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rr.ek rr Anyway 아무 표정 없이 해야 해요 이쪽으로 서버려야導 갑자기 나서될때 뒤로도 와주세요 그럼요 뒤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프로? 아 göorem 뻔뻔하게 해볼게요. 뻔뻔하게 아무 표정 없이 해야 해요. 아, 아무 표정 없이? 네, 그래서 뒤에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날게요. 뒤로도 와주세요. 그럼요. 뒤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저도 오늘 열심히 엔딩 교재를 뺏어봤는데 어땠어요? 아니, 근데 두 명 거 다 뺏어가는 줄 몰랐어. 나는 언제쯤 안 가겠지? 그래서 나는 언제쯤이에요? 아, 저희 팀이. 마케팅 팀이에요? 놀아주 마세요. 놀아주 마세요. 마케팅 팀! 아니, 박수! 아니,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미친포지티브 치킨방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거기서 비하인드 사진이랑 영상 다 올려주시고 맞아요. 내가 생각했어. 대박. 많은 도전과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어서 그런 홍보가 재밌게 지켜봤는데 박수! 박수! 생각하면 박수. 생얼이랑 우주분 복부를 까봤는데 안 맞지. 안 맞지. 개민아 개민. 개민. 개민인가? 우리 비컥. 게임이 나에게 나에게 나갔어요. 7시간이 있어요? 7,2시간이 하네? 출근하면서 모르겠는데 안녕 뮤직비디오 빨리 가 우리도 어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뮤직비디오가 안 나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근데 진짜 한 번만 보면 이게 뭐였을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걸 맨날 그렇지 않아 이번엔 좀 쉽지 않게 얘가 나왔던 수 없는 뮤직비디오 진짜 0.5배속으로 가야되는거 같아요 맞아 슬로우로 가려고 하는데 모든게 뭔가 많이 보는 재미가 많고 오늘 충격적인 씬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스포인데 윤재인씨 이마가 충격적 진짜 놀라 진짜 놀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채가 아주 멋져요 맞아 많이 고생했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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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피어나면 죽겠지 그러니까 피어나면 뒤통수가 많이 뜨겁겠다 그러니까 원래 흑당일수록 머리가 얻을수록 맞아 맞아 근데 추운게 나와요 더욱이 나와요? 더욱이 나와요? 더욱이 나와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우리 이지가 있어 이지 린디 플레이 팀인데 0 실입니다 근데 처음처럼 아까 심었어 당규 진짜 처음orden 그러면은 우리 피어나면 여기서 피어나면 솔또 때 오셔너 워으 그러면 피어나면 피어나면 되거나 처음으로 영원한거 오오 정말 회사맞습니다 이기 피어나면 환영해요 얘가 이렇게 태어났네? 얘가 이렇게 태어나? 얘가 다 태어났네? 다 태어났네? 다 태어났네? 뭘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쌍사장머리를 해드릴게요 대박! 촬영도 진짜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 한 번에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두피 압모델을 찾으면서 이거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쁘다 두 마리 잘 떠올려 알 들고 싶어서 열심히 여러분 아름다워서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음료 드세요 이따가 맞아맞아 렌짱으로 받을 때 렌짱으로 받을 때 렌짱으로 받을 때요?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맛있지 않아? 다 맛있어? 그래서 두 차례짓은 거 제일 기본으로 너는 완전 기본인데? 아니 아니 아 단둬같아요? 너 단둬같아요? 저는 단둬같아요? 흰색 티 흰색 티 여러분 흰색 티 입고 다니세요 흰색 티 맞아맞아 땅크림 바르고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한 명씩 그럼 퍼프타임 받으러 갈까요? 좋아요 사진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 뭐지? 꿀라시부터 꿀라시부터 어디까지가 그냥 갈게요 꿀라시 posts 해양 꿀라시부터 기cektual 안 돼? 어서 아무래도 퀴즈가 대박이 난다는 뜻이네요 대표 요소는 번개인데 번개 완전 반대 번개 차야 번개 차야 근데 나 오늘 수석 가서 갔는데 우리 다 같이 한가에 타고 드라이브 갔는데 우리한테 번개가 그런 거 온 거야? 우리한테 번개가 번개 맞았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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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다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잘 내려놔 응원법 태현은 밥도 못 먹었겠다 못 먹었겠다 그쵸 꼭 배우지마 어때요? 이번 응원법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응원법 응원법은 어렵던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값도가 어려워 값도가 어려워 값도가 어려워 진짜요? 진짜야?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신혜자 어떻게 해 어떤 거였는데 그 아리레오 동양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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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어요 하이티 봄방사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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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나? 아니 준비하면서 바이브가 보고싶대로 바이브가 보고싶대로 진짜 천호가. 다행이다 이제. 벌써 많이 볼 수 있어. 찾기가 많이 볼 수 있어. 어떻게 형 차고가 여우신 분? 오오오오오. 완전 motivating.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들었으신 분. 우와 진짜 처음 들었으신 분. 멋졌어요? 멋졌어요. 처음 도요? 완전 대박? 대박?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 반 정도는 저희 수록곡 다 들어보셨을 거고 반쪽은 아직 들어보셨을까요? 죄송해요 부럽겠죠? 오버트럭 먼저 눈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트럭 좋습니다 눈물이 튤드 벌써 미친놈 벌써 눈물 다 알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물 많이 마세요 오늘 너무 맛있어 진짜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소원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아 온라인으로 보는 게 불편하던데 소원이랑 파츠 같은 거 너무 좋아 반짝 그 부분은 어때? 진짜 많이 진짜 여기 올라오면서 오늘 날씨 되게 좋다 많이 선선해졌네? 라고 했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네 다시 아침인데 이제 더워 더워질 텐데 아직 여름이네 몰랐어 여기 오기 전까지 오늘 선선하지 않았어요? 태극할 때 이제 가을이 왔나봐 가을이 왔나봐 여름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속아버렸어 여름한테 갈 때 또 서운이가 아맞아 아맞아 사진 찍을까요? 아 좋아요 다 같이 오케이 서울들이기 전에 작품을 뽑아서 난 좋은— 남아서 나 VERSE 나 안될 것 같은데 누가 찍어 주셨어요? 어, 저는 저희가 안 찍을 수가 없지 셀카로 찍은 거예요? 어,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안 찍은 거예요? 아아.. 아, 아쉬워 아, 아쉬워 내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저희 개인 핸드폰으로 어, 드릴까요 아니면 셀카로 찍어주세요? 아, 찍으세요? 찍으세요? 아니면 핸드폰 찍으세요? 제가 찍어도 있어요? 아 선생님이 엄청나 아니 첫날이네 찍어야지 추천도 괜찮네 저희가 준비한 음료 꼭 드시고 오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후회 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저희 수록곡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눈방으로 고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여기 라이브 귀여워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먹으세요 고기 많이 먹으세요 고기 많이 먹으세요 누이 먹어요 말린포심 혼자 등장면 안녕하세요 요 pas 베كون 베كون Dassoubt 알았어 ito Social 감사합니다.